인천시가 지난 8월부터 부평지역에서 추진한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음식점과 주민 모두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. 오늘은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다회용기 배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? 왜요? 소비자가 배달 어플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 배달 용기를 선택해서 다회용으로 받고 반납할 때는 배달 가방에 부착된 QR코드로 회수를 신청하면 별도 수거 세척 업체가 용기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. 이 수거 세척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천시가 수거하고 세척하는 업체에 한 건당 1,000원을 지원을 하고 소비자는 무료로 이용하는 방식인데요. 올해 8월부터 인천시가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평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인천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연간 100만 개 이상의 일회용품 사용 감량 그리고 10톤 이상의 일회용 폐기물 감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. 이렇게 인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호응이 크지 않아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지금 다회용기들이 배달 업계 일선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.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는 걸까요? 우선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부평구에 배달 음식점 한 2천여 곳이 있는데요. 그중에 한 60여 곳, 즉 33%가 되지 않는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고요. 올해 다회용 배달용기 이용 건수를 5만 건 목표로 했는데 아직 2만 건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나 시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. 우선 참여 사업장이 많아야 하는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취급하는 음식 형태에 따라서 담는 용기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점, 그리고 다회용기에 맞춰서 음식을 담아야 하는 번거로움, 다회용기 음식 제공으로 사업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바로 체감하기 어려운 점이 아마 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.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미 일회용 배달용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반납까지 해야 되는 굳이 선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. 만인이들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업이니 활성화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. 어떤 개선책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우선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이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꼭 긍정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홍보 효과 등 같이 사업장에게 필요한 인센티브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정기적으로 사업장이나 소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회의 체계나 이런 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.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당장 효과가 미비하다고 해서 접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이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문화 전반을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시간이 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나 소각장 신설 문제로 갈등이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폐기물 저감 등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. 네 잘 들었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.